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송파투입니다 네 여러분 저 지금 네일 하려고 가는 길입니다 오 여기밖에 블로빙하는 거 참 부끄러운데 매일 다 했어요 여러분들 아주 마음에 들어요 네일아트 받았어요 맞아요 아 네일아트 아 귀여월네 우리 라디오 스케줄을 위해 다 준비했고요 이제는 픽업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멤버들 빨리 보고싶어요 너무 좋아요 잘 지냈어 하루에 나는 보고싶어서 솔직히 말하면 영구 너도 진짜 보고싶었어요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저 없이요 알겠습니다 오 대박 안녕 안녕 우리 오늘 데이트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에요 반칙으로 갈거에요 아 네 눈이 와 찍고 있었는데 아니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 없어 안녕 우리 팝 먹으러 왔어요 여러분 엄청 이쁘죠 왜 그래요 여군언니 무슨 일이에요 언제야 언제 다들 여러분들 첫번째 블로그 퀘씨입니다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잘 봤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